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6박 8일간의 유럽,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출장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유정복 인천시장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글로벌 톱10시티 인천 선포하고 인천 세이지를 위해서 해외 출장 다녀오셨습니다. 먼저 모나코에서 열린 F1 그랑프리 대회에 참관하시고 또 인천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현장 행보를 하셨다고요? 네, F1이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을 보면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나코라고 하는 작은 시국가인데 이것이 정말 도심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도심의 경쟁력이 어떻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숙박시설이 수십 배 인상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수많은 인파들이 바로 F1에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F1을 인천에 유치하게 되면 바로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광, 경제 그리고 도시나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3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국제 스포츠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한 번 열리게 되면 최소 5년, 1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열리는 대회인 이만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인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의향을 분명히 F1 최고 책임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또 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에 앞으로 진행을 잘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말까지 결정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아시아의 많은 유력한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으로서 접근을 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인천이 타당한 지역이라는 것을 설득해가면서 계속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 방문에서는 미국 메네스 음대 캠퍼스 인천 설립을 위한 활동, 또 세계 한인 무역단지 조성 계획 설명회도 개최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항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뉴욕 메네탄에 있는 메네스 음대를 인천 그로벌 캠퍼스에 유치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인천 그로벌 캠퍼스에서는 5개 외국 대학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제 메네스 음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게 되고 또 문화예술 도시로서 이미지도 만들어가면서 인천이 그로벌 도시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발전적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재동포청이 유치되고 여기에 재동포들을 위한 한인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재동포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는데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재동포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무역회관, 무역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현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700만 재동포들의 네트워크의 중심지 그리고 재동포 비즈니스의 하나의 새로운 본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천이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뉴저지 주지사와의 교류협력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공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기에 최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회사 파나핀토하고 또 대한항공하고 이런 부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항공복합단지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지역까지 지금 정해서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또 뉴저지 주지사를 만나서 앞으로 인천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했고 또 그곳에는 소위 말하면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이 기념비를 새롭게 만드는 조형물, 기념물 설치를 하고 이래서 아주 의미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인천시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들에 대한 외교부 현장실사, 또 유치 계획 설명회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월 중에 선정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유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보다는 우리는 이것을 꼭 유치해서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모든 총력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인천에 유치되어야 되는 부분은 그럴만한 충분한 여건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이미 세계적인 컨벤시아 회의장을 갖추고 있고 또 세계 정상들이 인천에 와서 숙박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프레즈던셜 스윗 룸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적인 공항을 갖고 있는 접근성의 문제 그래서 경호와 안전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히 인천이 경쟁력이 있다 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정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인천의 문제 또는 다른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정상들이 바로 그 현장을 보고 감동을 느끼고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도시 선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근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